속초시의회 김명길 씨 의원이 지난 20일 밤 속초시의 교동의 한 거리에서 시민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. 공개된 CCTV 영상 속에는 김명길 씨 의원과 지역 주민인 50대 남성 이 씨와 주먹다짐을 하며 다투는 행위가 10분간 이어졌습니다. 이들은 다툼이 일어나기 20여 분 전 길거리에서 욕설을 하다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속초 경찰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